차은우가 단독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차은우는 29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사진전, 아카이브 개최를 알리는 허밍순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에는 총 12개의 테마가 담겼습니다. 계절과 어울리는 윈터, 빅트리, 파티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서머 베케이션, 에어플레인, 필름 카메라 시간을 강조한 나잇, 오레이즈 그리고 일상적인 분위기의 야미, 러브블루, 인너피스, 눈까지 다양한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증을 모읍니다. 커밍순 이미지로 다채로운 주제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차은우는 모두가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올 한해 팬들이 보내준 쌀과 연탄, 화환을 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차은우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공개하며 전세계 팬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